3행시 갑니다. 박종선님. 출! 출발해! 김기사 사장님 표! 표기사입니다. 오우 나이스! 박종선님 들입니다. 오우 좋네. 컨디션 N행시 오랜만에 하니까 다들 컨디션 좋으시네요. 2811님. 출! 출근시간 4 사랑받는 표! 표로그램 펌펌트 표로그램 표로그램 꺾는 거 좋았어요. 2811님. 들입니다. 0514님. 출! 출출해! 사! 사랑해! 표! 표출해! 뭘 표출해? 0514님. 좋았어요. 들입니다. 표가 쉽지 않으니까 재밌네요. 재미있어요. 정혜선님도 표가 재밌네요. 출! 출출할 땐 사! 사이다에 표! 표기 김치! 좋아요. 좋습니다. 정혜선님. 들입니다. 파이팅 넘치는 3행시를 또 민호씨가 보내주셨습니다. 출! 출발! 사! 사정없이 달려라! 표! 표적은 없다. 무한 칠 줄 알아주정식! 좋습니다. 파이팅 넘칩니다. 민호씨, 들입니다. 가요. 갑니다. 8104님. 출! 또 실패의 주인공 또 나왔습니다. 출! 출발! 드림팀! 사! 사돌이! 터기! 표! 표인봉씨! 출발! 출발! 드림팀 3행시 좋은데요. 8104님. 들입니다. 3825님. 출! 출발하기 전에 싸! 사이드미러! 표! 펼쳐! 3825님. 들입니다.